이루어지는 가수 모이스 협의로 넣으면 안 되겠네 아 모니터 뭐야? 아 뭐야 모니터 그래요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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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니 모니터 개 같은 거 뭐야 저거 개빵떡 저거 그거 문제 있어요? 컴퓨터 바이러스 생겼는데요? 네? 같은 화면에 바이러스 있어요 그럴리가 없을 때? 아니 바이러스잖아요 이거 바이러스 아니요 서비스입니다. 서비스 거부권 없나요? 서비스 좋잖아요. 진짜 400이다. C드라이버. 힘 세고 빠른 SSD. 여기가 힘 세고 빠른 SSD고요. 여기가 저장하는 그리고 나머지 하드 개인 뭔가 원래 쓰시던 하드 오예 오오 일단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거죠? 그쵸. 오 오케이 대제. 사전 예약 해놨어요? 재밌어요? 왜이렇게 빨라요 부티? 로드 이렇게 빨라요. 싸이게임즈 와 된다 된다. 꽤 빨라요. 살려줘? 브리티는 당연히 켜놨고요. 세팅 나머지 다 해놨어요. 어깨하면 노즈미 나옴. 아니 노즈미 있는데 나오게 안되죠? 아 노즈미래. 모니카 나옴. 아 니 막 5,500개 있으라 아디야. 자 나같아봅다. 자세자. 자세. 블리티는 들어가. 아닌데. 나와요. 나와요? 나와. 무조건 나와. 누르고 뒤돌아 뒤돌아. 어? 어? 잠시만. 어? 잠시만. 그거 그거 들고 있어 그거. 자 나와 나온다. 일단 배울 3개? 어? 일단 금 2개 가고. 그 하나. 진짜. 세번째 쌀. 그짓말 안해줬어. 진짜. 네번째 쌀 네번째. 쌀 쌀. 이래서 나오면 어쩌려고. 아이고 까먹번째? 저기 안 나왔잖아요. 야. 다다익선. 아 보석 쏘여야돼요. 저 딴 데 쏘야돼. 아 그래요? 그럼 말고. 아 뽑아야돼. 아무튼 잘 된다. 어 갇혀도 잘 된다. 어 갇혀도 잘 된다. 어 갇혀도 잘 된다. 잘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잘 된다. 그리고 계속 까먹으실까봐 구라제거기를 그냥 깔아놨어요. 아 네. 쓰는 법죠. 쓰는 법이요? 아 심심해서 켰는데 생겼다. 네. 모두 제거. 그래서 뜨면 이제 막 뜰거에요. 네. 원인스토로 창들이. 그 다음에 거기서 확인, 확인, 확인. 아 좋아요. 여기에 나머지 것들 깔아놨어요. 캠차 모드도. 여기 연결해서. 히트보드. 히트보드 어때요? 이거에요? 네 그거에요. 이거 왜 스플리터에다가 연결이 어딘가요? 그 싱크 맞추려구요. 모바일 게임 리듬 게임하는데 싱크가 이거 아니면 에바에요. 아 캠차 모드에서 오디오가. 네 맞아요 맞아요. 그니까. 음. 똑똑하죠. 네. 똑똑하시네. 어. 싱크를 뭘로 맞추면? 뭘로 들은? 이걸로 들입니다 이거. 그래서 방송에 소리가 나갔는데 내 목소리하고 저는 이제 이것만 들려요. 이 일은 못하겠어요? 네 근데 이거 왜 쓰는거지? 이해가 안되거든요. 지금 이 상태로 한다고 싱크가 뭐. 왜냐면 지금 들어가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. 분리가 안되있잖아요. 잠깐만.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하는데요? 이거는 hdmi 스플리트라서 휴대폰 타고 들어간게 두개로 나뉘는 거잖아요. 싱크라는 딱히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럼 나 이거 왜 써요? 몰라요. 그럼 이거 안 쓰고 어떻게 송출해요? 안 쓰고 이 상태로 그냥 꼽으면 되죠. 이거 쓰는거는 이제 스플리트는 딴데 쓰죠. 보통 이제 뭐 모니터로 나는 보고싶은데 캡쳐보드로도 보고싶다. 그럴 때 쓰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부터 쓰지. 싱크 맞출 때는 아예 오디오 출력을 따로 넣었겠죠? 아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있을 겁니다 본인이. 뭔가 그렇게 다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. 전 저것 쓰고 오디오 됐는데 진짜. 일단은 이렇게 꼽을게요. 일단 이렇게 꼽고 대면 될 이유가 없잖아요. 물론 이렇게 하면 싱크가 리듬기 맞출 정도로 싱크는 안 될 거예요. 왜냐면 캡쳐보드 통한 캡쳐보드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. 아이 근데 그걸 잡아줬었는데. 저것저것 스플리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. 저거는 이제 스플리터. 그냥 hdmi 신호를 두 개로 나눠주네. 근데 이거 필요하잖아요 이거. 충전? 충전 하면서 하셔도 되고. 충전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아니에요. 이게 배터리 달까 봐 충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 아니에요. 이거만 된다고요? 떴다. 떴다 떴다. 왜 떠요? 안 떨릴 거 없잖아. 근데 왜 됐다 안 됐다 해요? 여기 부분이 좀 약간 휘어있어요. 봐봐요. 아 그렇네요. 그때 님 모바일 방송 프리콘을 잘 했잖아요. 그거는 제 점포가 줬어요. 아 그래요? 그럼 이게 문제겠네 이거. 새로 사야겠네 이거. 여기는 뭐예요? USB C2 HDMI 젠더? 롤 요즘 하시죠? 네 그래서 롤 깔아놨고요. 아 매우 좋습니다. 말고 또 뭐야. 스팀. 스팀은 당연히 깔아놨고요. 스팀은 당연히 깔아놨고요. 스팀은 뭐 하는지 모르니까 게임은 굳이 안 깔고 테스트 조금만 하나 깔아놨고. 방송 설정 같은 경우는 이거 설정을 해놨어요. 오디오 설정. 여기 와서 해야 되니까 나머지 비디오 설정들은 다 해놨고. 캘쳐보드 설정도 해놨고요. 이제 이거를 연결하시면 됩니다. 이거랑 여기서 오디오 설정. 오디오 저거 드라이버 다운받아가지고 설정만 하면. 아니요. 나머지 설정은 다 해놨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. 유아일 투 투 드라이버를 깔아야겠죠? 님 부먹이 찍먹임? 찍먹. 어떤 거든? 아니 좀 뭐 그거 따라 다르겠죠? 국밥 먹을 때도 찍먹임? 아 국밥은 부먹이죠. 그럼 님은 부먹 반인 거예요? 네? 알았죠. 그럴 리가요. 무조건 님 부먹 반인 거예요. 고기. 독. 이라는 게 있어요. 독에 여기 통계 채팅 방송 정보. 아 뭐야. 통계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막 프레임 그런 거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집어넣었을 수가 있어요. 아이언 또 혼난다. 아이언. 일부 떨궈서 또 아이언 하려고. 거기서는 설정할 게 없어요. 할 거 있어요? 게임 한번 해보세요. 게임이요? 네. 게임을 한번 해봐야죠. 시작해볼까요? 아니요. 저는 늘 이렇게 한 겁니다. 나 미래 간다. 일단은. 뭔들하고 소통해요? 아니. 본인은 컴퓨터한테 애정 갖고 온다면서요. 그렇다고 채팅을 치진 않죠. 마음속에 대화 그런 거 아니에요? 오. 로드 빨라요. 원래 아니랬어요? 네. 원래 그래도 ssb가 달려있긴 했잖아요. 네. 근데 왜 그렇지? 게임을 설마 롤도 4대에 깔아 놓은 거 아니죠? 거기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우리가? 네. ssb 하는 이유가 제가 재부팅도 빠른 거 아니에요? 어. 게임도 곧다 깔아서 해야죠. 아. 그래요? 네. 이제 거기 깔아서 하세요? 용량 많아요? 아. 그러겠다. 저 지팀 게임. 모든 지팀 게임. 다. 디드라이브도. 이제 디드라이브도 ssb에요. 네. 그니까. 네. 일단 깔으셔도 돼요. 둘 중에 원하시는데 깔으시면 됩니다. c드라이브, d드라이브. c드라이브가 조금 더 빨라요. d드라이브 원하시면 d드라이브 깔으셔도 되고. 미쳤나 봐. 아. 미쳤나 봐. 저 화면 차이가 되는지 안 해도 돼요? 아. 잠깐만요. 이 새끼 잡아야 돼요? 미쳤나봐. 저 새끼가 진짜. 아. 나 미쳤어 잠깐만. 오. 두는 거 아니죠? 아. 귀하는 쪽 아니죠. 자. 욕심내. 욕심내. 레벨 업하기 1번 직전이죠? 어. 잠깐만. 잡히면 이름이 나네. 이름 되는 순간. 바울을 뚜다? 봤죠? 잡고. 오케이. 어. 아. 어? 어!! 어?? 우지야, 너 때문에 죽었잖아. 귀여운 녀석. 올라와. 너무 하늘쩍 놀랬는데? 나 진짜 살짝 봤는데? 거기에 많아요. 저 님 그렇게 하늘쩍 놀랬잖아요. 그렇죠. 저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. 우리 대신 저 키울 수 있어요. 잘 되네요. 네 잘 됐죠. 일렉터 하나도 없고. 더 이상 크게 없어요? 네. 진짜 알레르기 오늘 생길 것 같은데? 계속 간질간질해요. 그래요? 그거는 그냥 털이 들어간 것을 보면 돼요. 아 그냥 털이 들어가서? 네. 털이 들어가서. 우주. 우주. 아니야. 물고나무. 아니요 물고나무. 배웠어요? 배웠어요? 아니요 미쳤어요. 배웠어요? 어떡해요. 우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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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? 우주 행복하다면 야옹에. 우. 제가 뭔 얘긴 다 먹었다. 배고프다. 뭐 먹을까? 우주. 이렇게 아주 잘 됩니까. 끝이에요? 네. 어? 표정도가 고래예요. 원래 표정이에요? 저 수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. 이거였나? 아 이거다. 준대 선배님의 이름이 있죠? 어 이름이 있는데요? 아니. 그로마케도 어떻게 했죠? 응. 우와. 내가 어떻게 자겠다.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린 캠이 아니에요. 아 이게. 아니. 컨트롤 하려고 하면 돌아와요. 그거. 승계. 됐습니다. 우와. 고생했습니다. 어 예. 됐다. 전. 어떡하죠? 님도 자요. 알겠습니다. 와 예. truly. 셋. 넌. 셋. 셋. congress. oded. 접. 젊임. moved. belong. Chili. 오? 広이. 트. 드러альная. BOEN. 에지. 정 right. 같이 롤. US. acost. imas. cks. 都. 여 sorry. Platform. how. ela. 수. 你們. I.